한글자막 by 박진주 넉! 흐흐흫흫흫 놀랬겠지? 쫄보들은 여기서 이렇게 유치한 반부터 놀래고 그런다 이 친구는 나 장나 아니야! 지동 장나 아니야! 와아아아아아아아아 가서 진짜 낚시하게 됐어요 아.. 아 잠깐 잠깐 아니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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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낚시야방 자세한 거 얘기하던데 형은 언제 얘기해 줄 거야? 뉴월 1일 날 낚시야방 가요 저기.. 침장면하고 웅냥이하고 혈면수신님하고 어! 도미! 난 거미 하하하하하 핏쏘니까 핏쏘니까 어? 아아 아아.. 아아.. 뭐야 노린제 가서 진짜 낚시하게 됐어요 동숲 낚시할 때 보고 재밌을 것 같아서 샌드박스에서 진짜로 낚시가면 어떻냐 그래가지고 그 낚시 해가지고 저녁에 아마 술먹방도 좀 할 거.. 왜 술부터 하네? 생각합니까? 술먹방 30일 할 거잖아 아무튼 진짜 낚시하고요 그거 잡아가지고 저녁에 먹을 예정이에요 일단 가서 하룻밤 자고 1박 2일로 자고 오는 거고요 저녁에는 술먹방 라이브로 할 수도 있어요 저녁 한두 시간 정도 아마 샌드박스 그 고 채널에서 바다 뱃락시 그거 요리해가지고 먹고 술도 약간 먹고 깡이요? 1일 1깡? 깡 요즘 깡이 인기잖아 이 춤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 뭐지 아 개힘들지 이거? 힘들다 역시 깡은 인트로도 있네 이걸 따라하면 되겠네 아 잠깐만 퀴 걸려가지고 이거 뭐야 고릴라춤이야? 아 신발 신고 열쇠 안 가지고 나왔을 때 이렇게 많이 다녔었지 어렸을 때 기억난다 맞아 맞아 운동화 신었는데 운동화 벗기는 좀 싫고 열쇠 안 갖고 나오거나 핸드폰 안 갖고 나오면 바로 그냥 신발 신고 이렇게 가져가 이거 생활춤이었네 역시 비다 역시 비야? 형 형 방금 손들고 박숫자 가는 거 약숫도 해서 본 거 같아 아 맞다 술병에 사인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도 할 수 있고 여기 상표 옆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디다가 해야 될까 10개 해서 보내야 되거든 뒤에 크기가 나 근데 내 사인 너무 구려가지고 칠하면 너무 구리더라 밑에 솔직히 형 사인 필요 없긴 해 바닥? 필요 없긴 하지 근데 이벤트용으로 하는 거라서 그 낙서 같은 사인을 이벤트로 해준다고? 공짜로 하잖아 공짜로 형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옆에 조그맣게 조그맣게 사인하기 흐흐흐흫 흐흐흫 상표 옆에 반대편에 크게 바닥에 뭐가 나아 진짜 옆에 사인 형 컵에다 솜은 왜 그리는 거야? 그냥 형 글씨체로 이름 석자 써줘 지렁이들 고장 나을거 같아 거봐 이럴줄 알았어 내 싸인 구리다고 별로라니까 괜찮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굿즈에다 한다니까 별로라 그러네 어? 어떻게 된겁니까? 괜찮다 했잖아 전에는 괜찮다고는 했지 좋다고는 안했어 싸인을 좀 개발해야 되는데 제 싸인이 지금 무슨식이냐면 봐봐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든건데 0이 있으면 여기 안에 여기 안에 김이 들어가있고 여기 안에 태가 들어가있는 싸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복그리기로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랑 낙서 같단 말이야 너무 구리긴 해 솔직히 뭐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일렬로 돼있어도 되게 멋있고 뭐 만들어야 되나? 싸인은 어떻게 만들지? 10몇분짜리 아니야? 잠깐 잠깐 아 맞다 그거 있다 물론 그것도 그거 새로 개발한거 잘 보세요 풍 풍인데 이응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붙였어 근데 리을이잖아 풍헐량 이거라 위기에 유명인 검색 가면 사인 나오던데 만약에 궁금한 거 같다 이어진다 이말이야 이게 낫냐? 김형태가 낫냐 이건 그래도 의외로 느낌 있을지도 그게 초등학교 만든거랑 뭔 차이야 이게 더 멋있지 이거는 그냥 흘려쓰지 말고 딱 또박또박 쓰는거야 하하하 우리네 시너지 다 받아 쓰러지 다 받아 싸아 벨 꺼져어~~ 성종이 가져가 아싸 벨 꺼져어어어어어어어어 야쓰 지크스 녹였고 끝났죠 이겼죠 커튼 누구템 누구템 호주야! 가자!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정의 없나야 필요없다아아 으아아아악 저기 게임을 가면서 접속기를 휘두르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으으! 하아 흐흐흐흫 흐흑 흐흑 으윽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시끄럽나요? 나도 안 시끄러울텐데 아씨 합수당했네 큰가 소리가? 방금 공사했는데 우리들의 형 풍형 스트리머 풍얼량님께 기부챌린지를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내로 해야긴 해야 될 듯 근데 난 이거런거 하는건 상관이 없는데 누구 지목하지? 나 지목할 사람 별로 없어 방군이요? 방금 이미 했어 쇠리형님 얼굴을 안 까잖아 침착맨? 침착맨이랄까? 지목 안하면 안되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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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인걸 말하는거지 만사가 귀찮으신 형님 아 조금 귀찮을때 있긴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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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따 그거 해야된다 안녕하세요 풍얼량입니다 용봉떠님이 주목해주셔서 구석클립챌린지에 참가하시게 되었습니다 탁탁탁 아이고 이거 뭐냐고 이거 한번 예측해봤어요 저의 플레이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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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볼게요 연습해볼게요 이거 해가지고 아 1초당 1초당 천원이고 몇번 틀리면 안되는거죠? 아 클릭 몇번 딱딱하다가 저는 이런건 잘 못하니까 그냥 얼마 딱 기부하겠습니다 하고 훈훈한 멘트 날리지요 아 이렇게 할게요 아 이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풍얼량입니다 용봉탕님이 지목해주셔서 아 다시다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나 이렇게 어색하지 이러고 아 나 이거 안녕하세요 풍얼량입니다 용봉탕님이 지목해주셔서 방구석클릭챌린지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거 잠깐 연습한거구요 해볼게요 아 잠깐만요 아 지금 하는건가? 나? 나 하는거야 모르겠다 최대한 버텨볼게요 초집중중 제가 이렇게 에임이 나쁜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가 생각보다 에임이 나쁘다고 뭐 게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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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침착해 어어 무슨일이야 안 돼 안 돼 개못해 아쉽네요 네 아 나 테클라 다시 해야되네 아 나 다시 해야돼 야 개못해 뭐야 이거 구독 내가 꺼놨는데 내가 다시 다시 야 다시 해 다시 해볼게요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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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잠깐 아니야 다시 다시 어 이렇게 어색하지 음 다시 그냥 자연스럽게 할게요 네 뭐가 되게 막 부자연스럽게 더 이상한거 같애 어 1초당 1,000원이니까 아까 36,000원 얼마냐 36,000원? 36,000원? 이거랑 전에 굿즈 판거 있죠 굿즈 판거랑 제 사비랑 해서 이렇게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이게 고생 많으신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의료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어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다 같이 어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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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